네, 봄을 앞두고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동안은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